와 이거 대박이다 이걸 엄마가 만들었다고? 와 대박 대박이지? 그렇게 안 어려워 심지어 안 어렵다고? 그래 손가락으로야 머리 따듯이 하면 돼 이거 우와 엄마랑 만들어볼까? 좋지요 와 어키님들 대박입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와 진짜 굵다 와 이게 자이언트 얀 실? 진짜 굵어 실이 우와 먼저 요정도 남기고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옳지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 했지? 그 다음에 또 고리 만들고 또 고리 만들고 이렇게 아 이렇게 계속 고리 만들어? 어 이렇게 해서 고리 만들고 오케이 응 그래 그러면 봐봐 요거 빼고 둘 넷 여섯 됐지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이렇게 놓고 일자로 여기서부터 넣어주는 거야 고리를 이 정도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생겼지?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누구야 네 여보세요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우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었네 어떻게 하지? 지금 보내드릴게 네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꺼내네 이거 세상에 왜? 어머 어떡하니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뭐? 그럼 이건 어떡해 그러면 저기 뭐야 유튜브 보고 만들면 되거든? 자이언트 얀 가방 만들기라고 쳐봐 응 그거 보면은 영상 나와 그거 보고 해 엄마도 그거 보고 만든 거야 알겠지? 아 진짜? 알겠어 응 그래 거기 있는 실 다 만들어서 너네 뭐 친구 주든지 알아서 하고 엄마 나간다 어 진짜? 친구들 줘도 돼? 알겠어 엄마 갔다 오세요 그래 나이스 그럼 이거 만들어서 친구들 선물로 줘야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때 아이디어 좋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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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찾아볼까? 오 여기 있다 이거 보고 엄마가 만드셨나 보네 보면서 벗겨가지고 오케이 블렛 6 8 12 12개의 고리를 만들고 근데 이거 선물 주는 애들이 알면 재미없으니까 무조건 비밀로 하는 거야 알겠지? 쉿 쉿 안녕하시면 뿌 뭐? 뿌? 양갈래? 큰일 났다 양갈래면 알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? 야 우비키 너 뭐하냐 뿌 아 그래 나아가 내가 뭐하냐면 음 아 이거는 자이언트 연 가방 만들기 너 이거 알아? 그럼 이게 얼마나 유행인데 이 가방 엄청 많이 들고 다닌대 뿌 아 이게 엄청 유행이구나 근데 너 이거 왜 만들고 있었어? 혼자? 응? 음 왜 만들고 있냐면 어떡하지? 비밀인데 친구도 준다고 하면 양갈래 분명히 소문내고 다닐텐데 왜? 왜? 뭐가? 뭐 중대한 일 있어? 어 이거 엄마가 하는 부업인데 이거 하면 천원씩 줬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엄청난 거짓말이다 진짜야 천원? 대박 그래 내가 해줄게 뭐? 내가 해줄게 그래서 너 천원 받으면 나한테 500원만 줘 헷 이게 아닌데 어때? 괜찮지? 둘이 하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어때? 괜찮지?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해보자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? 뿌 나 이런 거 잘해 뿌 그래 그래 500원에 사람 쓰자 진짜 너 이거 할 수 있지? 그럼 자 어떻게 하는 건데? 아 오키님들은 먼저 제가 만드는 거 영상 한번 쭉 보시고 음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면 진짜 실을 산 다음에 그때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천천히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12개의 고리가 생겼잖아 그 다음 우리가 표시해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1233 뜰 거야 다시 여기 이 고리에다가 또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표시를 해줘 난 1번입니다 짜잔 됐지? 이제 1번 고정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고리로 또 연결해서 따주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면 돼 엄청 쉽지 않아? 이것만 보면 되게 쉬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고리로 연결해서 따주고 옥퀸님도 엄마랑 같이 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 머리 따듯이 아니면 이렇게 쉬운 거는 옥퀸님들이 하셔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따? 위에서 뒤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쭉 다 12개를 다 따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고리 오케이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 따주고 아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또 넣어주고 머리끈을 처음에다가 다시 묶어주고 짜잔 그래서 또 이렇게 따주는데 한 4번 정도 따줄게요 짠 이렇게 바구니 되는 것처럼 따줬잖아 그런 다음에 이걸 뒤집어줄 거야 이걸 뒤집어 이대로 아니야? 응 봐봐 뒤집을 거야 사실은 이게 뒷면이었거든 뒤집어서 줌 거꾸로 바구니를 만들어줘 나도 좀 한답구 자 이렇게 뒤집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줄 건데 뒤에서 앞으로 고리 만들어주고 또 그러면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고리 됐고 또 뒤에서 앞으로 고리 이렇게 6개 만들었죠? 뒤집어서 쪼로롱 이렇게 계속 뒤집어서 따는 거예요 이거 봐 조금 하지? 또 새로운 게 시작됐네 그럼 머리끈을 빼서 쪼롱 넣어주고 또 따주고 짠 이렇게 둘넷 여섯 개의 코가 생겼으면 이제 여기에 가방끈을 만들어줄 거야 양팔 길이 두 배 정도 오 끈을 잡아주고 이 정도 이 끝에 가위로 쏙 잘라주고 마지막 마지막 첫 번째 머리끈 있는 대로 이렇게 슉 넣어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넣어주고 또 여기서 또 여기도 일로 넣어주고 또 옆으로 넣어주고 쭉쭉쭉 넣어줄 거예요 가방 끝이 이렇게 고리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또 뒤에서 앞으로 짜잔 이렇게 돌아갔죠 그럼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주면 끝 이거 계속 해주면 돼 머리 따는 것처럼 짜잔 마지막 터치 더러롱 이 사이로 넣어주고 오 감쪽같지 계속 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짜잔 완성 우와 나도 완성 완성됐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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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하나 만드는데 500원? 응! 두 개 만들어서 천 원 벌었어 야 그럼 너 수지 타산에 안 맞는 거 아니야? 수지 타산? 너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? 음 한 시간에 두 개? 한 시간에 천 원 벌 거면 일하는 거 대비 너무 수지 타산에 안 맞는 거 아니야? 야 우리가 학생 신분인데 한 시간 안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겠어? 어? 나 방금 책상 밑에서 500원 주었다? 뭐야 500원 쉽게 벌었잖아? 얘들아 나 전팡이 밑에서 500원 주었어 떨어져 있더라고 뭐야 저렇게 쉽게 돈을 번다고? 난 철복 밑에서 맨날 천 원씩 줍는다? 뭐야 다시 난을 뿌! 힝! 후 음 뭐야 오 비키? 너 손에 왜 이렇게 많이 가방을 들고 있어? 얘들아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줄게! 우와 그게 뭔데 비키야?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 자이언트 얀 가방이야 이건 설아 거 그 다음에 이건 텔라 거 우와 고마워 비키야 이거 정말 너무 예쁘다 우와 아까 주신 500원도 들어갈 것 같아 감동이다 고마워 비키 너가 만들었어? 정말 믿기지 않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응 내가 만든 것도 있고 이건 양갈래가 만들었어 그리고 양갈래 이건 너 거 뭐라고? 나 준다고? 뿌! 왜? 사실 친구들 선물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비밀이라 말 못한 거였어 사실 그런 거였어! 말을 하지! 내가 비밀 지켜줄 수 있는데! 선견 지명이 뚜렷했네! 비밀을 잘 지킨다고? 지나가도 새가 웃겠다! 야! 너 조심히 못해 자 그리고 이건 박세인 거 나도 준다고? 왜지? 그냥 실이 남아서 버리기도 그렇고 어차피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즐기는 파트니까 너 줄게 뭐야? 고맙잖아? 고마워 뿌! 자 오늘도 신나게 자이언트 얀 가방 만들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기 대성공! 뿌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forget some love 여러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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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